뜨겁게 삼킨 눈물로 너를 떠나 보내 그날을 향해 마지막 남은 한 걸음 이젠 가야만 하는 날 참 저는 축복받은 배우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3사의 모든 드라마에 블루레이를 갖게 된 유일한 배우가 됐다고 합니다. 얼마나 대단합니까? 유일무이한 배우로 만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이 없다면 배우의 종기가 존재할까라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됐고요.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추억의 책장을 넘기고 유치매를 다시 회상하면서 정말 많이 감동받았어요. 이후에 배우로서 행복으로서도 또 한 번 자극제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번 여러분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행복합니다. 앞으로도 이 행복한 마음 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. 그리고 더 좋은 작품 일찜에 보다 더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작품 인정받을 수 있는 작품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처럼 더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뭐 저와 감독님이 오늘 짧은 시간 어떻게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 더 좋은 선물 여러분과 저에게 더 좋은 선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함께 저의 배우 생활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진심으로 사랑하고요.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조만간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안녕.